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서 빈둥거리는 집돌이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집돌이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집에 이런게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얍! 짠! 와우! 진짜 멀리서 날아온 따끈따끈한 실버 버튼입니다. 씻기 전에 한번 열어볼게요. 뿅!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뭐야? 짠! 와우! 이렇게 10만명 축하한다고 한글로 적혀있네요. 제일 중요한 실버 버튼을 보겠습니다. 이건 옆에 두고 잠깐만요. 일단 이거부터 냄새 좀 맡아보고 음... 우와... 집돌이총강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이 주신거고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주는 상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어떤 성 nä果인데 한번만 봐라고겠네요. 미국 냄새 처음 맡아보는 냄새입니다. 기분 좋은 냄새가 나요. 아예 빼봐야죠. 와우 우어양 우아 뻔적뻔적 합니다. announ moderose 도라이몽 손으로 좋아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게는 무게 한번 재볼까요? 실버버튼 무게는 888g 저만 만져볼 수 없죠 이걸 우리 아이들도 만져볼 수 있게 해줍니다 쟤들이 살면서 이거를 만져볼 일이 없겠죠 이게 실버버튼이란다 강생이 한번 느껴봐 시원하지? 산란한다고 고생했던 겨자 겨자 마지막 산란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 살 찌우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팅도 이제 안해요 이게 똥 사면 안돼? 야 너희는 발톱 기스 나겠다 우리 아이들도 실버버튼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별이입니다 별이 살피 껍질 너도 느껴봐 너희도 느껴봐 백마도 실버버튼이랑 우리 백마랑 잘 어울리네요 백마 엄청 컸어요 지금 애들도 다 느껴지게 해주고 우리 까미도 기회를 줍시다 한번 이리로 와봐 오 오 액키야 액키야 이리로 와봐 옳치 이리와 옳치 요거 자 먹어 먹어 먹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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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두 마리 이리와봐 앉아 이리와 앉아 너 어때 이쁘지 미치야 치솔 치솔이도 이리와 만져봐 다 핥아봐 냄새 맡고 에이 야 진짜 너무 기분 좋아서 야 뛰자 나가서 뛰자 야 으 으 으 으 물티슈로 닦으니깐 이제 물 오르기 생겼어요 멘트야 저거 좀 만져봐 이걸로 꺾어줄게 시원하지 아 괜히 삐껴줬다 털 나한테 이기했으니까 그리고 거기 네 얼굴 보이지 아무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 외쳐 그쵸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실버 버튼입니다 영상 봐주시고 재밌게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뵈요 뿅 여기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람키시면 제 영상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